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, 하나윈 건축사무소 김성수입니다. 010-5254-3016 건축상담은 김성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윈 건축사무소는 연수구에 구립어린이집 및 영어체험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공사 현장들마다 기계와 장비소리로 가득합니다.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윈 건축사무소 김성수입니다. 010-5254-3016 건축상담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